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아, 좀 상관없어요. 약간... 너무 노란 끼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가? 한 이 정도? 아, 너무 반해. 팝! 팝이 좋아. 됐어요. 까르르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너 누운 거야? 안녕히 계세요. 마치 눕지 않...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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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운 거 같은데, 지금? 아니, 눕지 않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눕지 않았고 절대 누워서 방송하지 않아요, 저는. 네. 어떻게 예의 없게... 진짜 눕방 느낌인데. 어떻게 예의 없게 그래요. 저는 앉았어요. 반 틈 안에. 형은 누운 거 같은데요? 너가 누워가지고 지금... 각도가... 이렇게 할까요? 네, 금방 저희가 홈키라 스페셜 DJ로 이틀째 하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어때요? 재밌어요, 역시나. 계속 눕기 시작하네요. 이게... 형이 지금 이렇게 돼요. 사실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라디오를 너무 영재가 많이 하고 싶어해서 이때 영재가 또 한을 풀고 있네요.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이거 진짜 여기 자리 박차고 올라오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아요. 어필을 계속 하시네요. 어필을 하죠. 뭐든지 요즘 자기 피할 시대라면서, 형.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너무 피할하다 보면... 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좋은 예가 이제 저희 팀 중에 한 명이잖아요. 베베. 베베. 허세? 허세가 될 수 있군요. 형님. 오늘의 가투데이는 그렇죠. 바로 진영이의 영재입니다. 라디오 할 때랑 같이 모여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V앱은. 왜요? 아닌가? 아니에요. 완전 통화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약간 대본 있잖아요. 혹시나 잘못 읽어서 방금 한 번 엉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사연 읽어줄 때는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읽어주면 약간 그 마음을 못 전할까 봐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실수하기 싫은 이유가 그게 거기서. 이게 또 생방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보다는 라디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정적? 네. 있는 느낌? 이것도 조심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한다거나 매섭다요. 안 들어가는 거죠. 고마워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요? 저요? 저는 오늘 뭐 했는데? 어제 뭐가 아프다 그래서 잠깐 치료받고 왔어요. 뭐가 아플 땐 바운스를 들어야죠. 그럼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저 뭐 생각하니까 내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딱 얘기해주면 돼요. 아, 뭐가 아프다. 아, 뭐가 아프다! 아프다! 네. 이거 확실히 편하다. 맞아. 내일 챔피언 말해도 되나? 맞아. 이건 말해도 돼요. 하는데 내일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사독하는데 많이 보러 와주시겠죠? 사독? 사녹. 사녹하는데 보러 와주시겠죠? 이른 아침부터 저희가 또 갑니다. 또 저희가 또 내일도 라디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을 좀 읽어볼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한번 영재 씨가 들어보는 거 어때요? 정말 어색해요 제가 이게 혹시 팔아픈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자꾸 떴어요. 형 누구신가요? 이거 편하지 않아요? 편하게 하세요. 너무 편해질까 봐 제가 헬로우라고 네. 너무 귀여워. 하트. 영재 오빠 영어 프리즈. 안녕. 귀여워. 영어 되게 잘하네요.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 형 애교해줘. 네? 고마워요. 네? 관심 고마워요. 일관심? 네. 가고 싶은데 신청을 못 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마음은 응원하고 있으니까 I love you. 땡큐 I love you. 너무 빨리 지나봐. 안 일깁니다. 라디오 있는 살... 잠시만요. 진 형 오빠 좀 더 잘생기게 해주세요. 뭔 말이야. 진짜 댓글에 그랬어. 병원 갔다 올게요. 진 형 오빠 좀 더 잘... 병원 갔다 오네. 병원 다녀올게요. 견적을 한번 보고 여기 여기. 편하다. 역시. 네. 누군가 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빠 DJ 평생 해달래요. 부탁드릴게요. 슈키라. 저는 영재가 DJ 할 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좋아 보여요 그냥 뭔가. 행복해요 이게. 하는 게 혼자 저는 조절 조절 되는 게 약간 재밌는 거 같아요.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고 그리고 사실 게스트가 와도 재밌을 거 같아요. 저는 어른분들이랑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맞아. 저도요. 약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약간 나보다 더 많은 삶을 산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깊었나요? 당연히 한번 하세요. 네.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배태수 선배님 같이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죠 거의? 선생님. 선배님 아니고 그렇죠. 선생님이죠. You are so cute. I know. 해민스님? 갑자기? 진짜요? 이름이? 아니야 아니야. 해민스님? 이렇게 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요? 열심히 지내죠.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또 저희 리더 형이 정글로 떠났죠. 정글로 떠났죠. 사실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형이 싫다고 해도 잘 제가 봤을 때 형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죠. 맞아요. 케미가 잘 맞아요. 야생과 제이비 고정이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지금 이 영상을 네. 제이비 형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 안 볼 거예요. 영웅이 형 이런 거 모니터 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거 진심으로 어울려요. 잘 김병만 선배님처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 죽이는 걸 코코 집에 있죠. 아 코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예뻐라 해줘야죠. 인도에 오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베린 사랑해. 네? 입술 뜯지 말래. 아 맞아. 습관이 있어요. 나도 습관 있어. 그럼 뭐 있어요? 밖에서 턱 깨는 거 턱 깨는 거 아 턱 깨는 건 아 그래? 습관이 있네. 세이 요즘 책 뭐 읽어요? 저요? 형한테 뭐 읽은 거 같아요. 저는 책을 잘 안 읽게. 비밀이에요. 안 읽나 보구나. 읽긴 있는데 요즘에 사랑이 식었어요? 근데?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랄 게 있나요? 책에 대한 사랑. 사랑은 없었는데 전부 다.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취미죠. 좋아요 좋아요. 너무 깊어요 사랑은. I love you. 재범이 파티 내일 누가 해요? 안 읽나 보네. 읽어요. 너무 책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진영이 오빠 머리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갈색. 브라운. 이시... 그 형이 읽던 책 그거 떠서 나 읽을 뻔했어. 근데 시? 이 시를 보아라. 진영아 I love you so much 불러줘. You are so beautiful. 왜 그렇게 맞지? 밑에 거랑 섞였나 봐. I love you so much. No. 칼이야 칼. 결혼은 안 되죠. 저보다 더 멋진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Sing please. 네. 생일 축하해 주세요. Happy birthday. Say hi, Brazil. Hi, Brazil. 예쁘다 진영아. Thank you. 진영아 결혼하자. Sorry. 아 이런 거구나. I'm so sorry. 집 가서 뭐 할 거야? I'm not ready to... 응? 집 가서 뭐 할 거야? 집 가서 씻고 자야죠. 자야죠. 정말 대단한 걸 아죠? 자기 전에 뭐 하는 거 없어요? 자기 전에 스킨 로션을 바르고요. 불을 끄지 않고 문을 먼저 닫고 누울 자리를 잘 본 다음에 불 끄고 달려가죠.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좋아. 벌써 10분이나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지금 59,000이니까 딱 6만만 되면 딱 끝내죠. 그러죠. 네. 갑자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러진 않아요. 6만이 아마 이제 됐을 거예요. 오 됐다. 이제 여러분 안녕.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녕. 여러분 이만 빠이빠이 10초 세야 돼요. 맞아. 내일 라디오도 꼭 들어주시고요. 매일매일 하는 이렇게 갓투데이 항상 기다려주시면서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10 9 8 7 6 5 4 3 1 빠이빠이